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요병이와 기적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여서 듣게 하시고 경험하시게 하시고 그 참된 의미를 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60절을 봅시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어렵다 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예수님이 문제다 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걸림이 되느냐라고 얘기해요 걸린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6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그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모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걸려서 넘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선입관의 안경을 끼고 자기의 욕망의 안경을 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그러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에는 정말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나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거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 세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순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표출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성 아닙니까? 6장에 나타났던 타락한 인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것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부활의 역사도 승천의 역사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모에 머물러 있으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여전히 무익한 육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육적인 욕망에 너희들이 이 세상 것에 계속 치우쳐 있으면 무엇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 이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근본 본질을 갖지 않으면 다 잠시 잠깐 흘러가는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와서 하신 얘기예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 말씀해서 연결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업적도 우리의 경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기에 뭐만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정제하시고 심판하세요?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 71절 말씀 가론 유다까지 확장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끝까지 말씀으로 건면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판단이 안되고 있는데 이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전에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냐 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아버지의 역사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능력이다 즉 아버지의 은혜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구속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영향입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오히려 떠나갑니다 이 떠나간 이유의 모습이 더 치명적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하더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추정했던 자들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성에 안 맞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게 되고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론 유다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과 다르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가장 옆에서 봤던 열두 제자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지금 6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이 가난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는 그 알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와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만 알게 했던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와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었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고 더 심도 깊고 더 수준 높은 더 이해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많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 그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제자들이 추가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 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무식한 사람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8절입니다 시먼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여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죽기여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죽기여 있사오니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이 간극을 봐야 됩니다 60절의 간극이 68절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것을 듣고 60절의 반응이 나타나고 66절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68절의 반응이 같이 나타나겠나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동일한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고백은 더 놀랍죠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앞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내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60절 66절 한묶음으로 보고 68절과 69절 한묶음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신 능력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느냐 내 개인의 왕과 함으로 보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막이니라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는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많은 학자들의 해석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치러 간다 죽으로 간다 고난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세는 예수님 왕이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자기가 원하는 길 이 민족이 원하는 길로 가달라고 오히려 위기 속에 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이 능력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엎을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 바로 학자들이 가론 유다의 이런 행동을 해석하는 어떤 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그가 후회하고 예수님의 판돈을 던진 것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에는 회계라는 단어를 기록해놓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계획의 잘못됨을 그가 인정했던 것 즉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썩어질 것,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생하는 것,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어 오니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예배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말씀이 어렵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냐 물었습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됐냐 물었어요 너희들 앞에 싫은 것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의 상황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기를 팔자를 알면서도 무엇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던 70절 말씀 아까 우리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예수께서 대답하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나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막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겸고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 스스로 알게 하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놓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함께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무엇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영생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나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하고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이유 60절과 이 말씀이 어렵더다라는 얘기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뭐가를 보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3일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한 순간, 한 순간이 이 사랑의 결정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속에서 영적인, 인식적인, 지적인 놀라운 성장과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오는 목적이 달라요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예배의 방법이 달라요 그럴 때는 진리의 말씀이 어려운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이 살기 위해 물질적인 떡이 필요하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토록 소중한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은 육신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씀이 어렵다고 비평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기적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의시며 우주와 역사의 지배자의 심을 확인시키시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했어요 이 경험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따랐어요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개시하셨어요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생명의 떡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강조하셨어요 그 누구라도 자신을 통해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세상적인 것을 얽매여 있으므로 영적 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만하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의 상태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훈계와 교훈을 듣고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증거를 보여주고 이를 말하여도 듣지 못하니 보여주고 말하셨어요 믿음으로 이끄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러니 앞으로 있을 승천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딴 세상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무익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으려면 구원의 말씀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왕과 무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와 이를 미리 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제자 중에 누가 믿으면 믿지 않고 주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또한 앞으로 전개될 슬픔과 굴용 누구에게 어떻게 죽을지 그 방식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친한 친구들은 물론 제자들까지 불신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셨다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시면서 뭐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도들이 오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약속 예수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한 자들은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를 상실해 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불순종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나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압력을 받으면 이러한 시점을 받으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만 있고 영생의 주에게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을 이것만이 승리의 길을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 영생을 얻는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보장받았는가 오직 주님만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속도 지착한 죄악의 방법이요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된 방법이에요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 역사심을 통해서 보지 않고 여전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냐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목적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회피하고 다시 악으로 달려가는 거냐냐는 겁니다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찬양이 우리에게 정말 전달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때려는 설교자들이, 성경 전문가로 불려오는 리더들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달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지향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호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을 연구를 해요 정말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에 신경을 씁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영상도 만들지만 교회 설교 시간에 프리젠테이션 쓰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더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뿐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 예배를 들여보면 처음에는 저도 애니메이션 만들고 그냥 종이로 붙이는 거 이 정도는 안 돼 그러면서 정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설교가 설교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놀이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놀이로서 다가갔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놀이는 더 큰 자극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쁜 놀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자극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설교자들이 겪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의 교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보다 보여주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준비하고 애니메이션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하느라 교인들을 맞이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들도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의 내용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여주는 무엇인가와 이 신병잡기 같은 이야기들과 세상의 어떤 기조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본질인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시간으로 인정하고 이곳에 와야지 어디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볼까 오늘은 왜 이렇게 교회 준비 상황이 이렇게 좀 떨어져 이런 관점으로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 드렸지만 헌금 봉투를 두 개 준비해서 오늘 말씀이 은혜로 왔으면 많이 담은 거 오늘 말씀이 별로면 조금 담은 거 어쩔 때는 아예 헌금도 안 하고 가고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장사하는 겁니까? 물건의 가치를 내 귀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아서 이곳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야 돼요 듣는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고날로의 집에 가서 설교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베드로의 입장과 베드로의 자세 고날로의 입장과 고날로의 자세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목적이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목적을 세운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예배를 마음대로 하고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성도가 예배를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이 고백이 이 은혜의 참된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미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3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 주신 은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